먼저 오실 제 오른편 숙여입니다 레퍼덴 위넨 스크류 aka 보기조네 레퍼덴 위넨 스크류 자 이에 맞서 여러분 오리엔탈 디어로스가 되겠고요 이 팀 세 분이 오늘 16감들에서 다 모습을 보이게 되셨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그 팀의 첫 번째 멤버 소개합니다 세롬 16감들 첫 번째 멤버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제이치 렛츠고 Who's going to be first? 벌써 한 번 걸리겠습니다 메인 Come on 호기 20 스튜VERses 샷 Nice to have her. No you don't what? 화이트 아이쿠! 해외! 아이쿠! 오오오오 come on! 우후! 거기초닝! 3, 2, 1, 스위치! 우후! go-stop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,2,3,4,4,4,4 1, OK! 두 분 수고벌이 졌습니다. 라운드 오브 16, 팝핑스에 있는 첫 번째 밴트 무기 트론이 볼 수 있을 테고 자, 이제 두 분 가운데 첫 번째 발광 진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분의 심사연 카운트다운! 3, 2, 1 OK! 테고, 로스 넥트 라운드 무기 트론이 역시 수고벌이 졌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